이 정도면 되게 자켜버려 !!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많이 빠졌다, 나름 뭐.. 닉닉닉닉 아.. 고민이야? 응 저 날 2학년? 야 진짜 고민이니까. 이거 나도 모르겠다. 광주로면 광주일고. 대광주일고. 뭐하냐? 동성고. 휴근 동성고지. 영문 광주일고. 휴근 동성고지. 광주하면 광주 제국이. 아 고민이 되겠다. 진짜 고민. 서재혁, 친이석, 질병. 아이 늘어봐. 아. 좀 같이 있어야지. 난 원주. 형 안 돼, 타투. 후회되겠다. 아. 유야. 올라가. 야 이거 진짜 고민이야.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난 원주. 가추가. 오늘 짜림매 좋아, 짝꿍 좋아해? 광주로 이거? 아 나는 원주. 서울로 유학 갔잖아. 서울로 유학 갔잖아. 서울로 유학 갔잖아. 서울로 유학 갔지. 서울로 유학 갔지. 원주보다 광주. 아니지, 원주에서 해 하고 잘하면 되지. 원주에서 잘하면 되지. 원주에서 많이.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거기. 거치의 감정이 중요한 거 같아. 광주에 대해 도전 보도. 그렇지. 도전 보도. 아니야, 근데 원주에서 해도 돼. 충분해. 도전 보도. 도전 보도. 도전 보도. 도전 보도. erklär. 도전. cular. 투수rome 많이 하시잖아. 빈. 너는 하면 안 되지. 도전 보도. 색깔이 똑같아. 가로 season. 다른 광주로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도 생각해서 원주에서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팀에도 보는 고흥국국도가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하는게 광주로가 공부한 거야. 광주로는. 광주라고 하면 광주를 구하여 동굴 구하여 광주를 구하여 오케이 준비하셨습니까? 와 무신같아 요 도에이 캐쳐? 노 캐쳐 왜? 민식 나이스 보아요 가능성 하나만으로 모든 걸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애 첫 파트 할까요 말까요? 난 안 읽어야 돼 생애 첫 파트 할까요? 보선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트요? 의미에 따로 틀린 거 같아요 저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저는 버스 타고 한 50분 거리이고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4학년때부터 휴대폰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너무 어리다 한 5학년만 돼도 일단 여기서 하다가 여기로 가는 거죠 좀 크면 중학교 때 가도 될 거 같은데 참 타투 별로 안해 광주 광주 광주가 오는 게 낫잖아 인프라는 중요하지 않아 인프라는 중요하지 않아 인프라는 중요하지 않아 아 인프라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잘할 사람은 잘한다니까 알아서 타투는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이 또 나오네 그때 나는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진짜 고민할 거 같은데 원주 제가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타투는 너무 타투는 너무 타투는 뭐야? 타투는 뭐야? 아 아 카자 후손 보고 그 재미없는데 아 맞아 한국말 잘 몰라가지고 한국말 잘 몰라가지고 근데 고민이 왔는데 이거 좀 저는 여학 유순이라고 하는데 네 원주에서 해야 될지 그니까 아빠는 아 원주 네 원주에서 해야 될지 가기로 와야 될지 생일차 타투 네 한 번 우주 먹고 와봐 아 초등학교에서는 양 받을 가능성은 엄마가 있는 대로 가야지 뭐 이거는 크게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야구는 어디서 하든 똑같은 야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요 이거는 뭐 지역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타투는 안 할 거 같지 뭐 한이라 또 왜 이럴까 응 아니 한 번쯤은 한 번 하겠네 아니 뭐 나도 하고 싶은데 나 아파서 못하는 거고 나 하고 싶은데 나 아파서 붙잡았어 야구 야구 초등학교 연계인데 원주에서 해야 될지 그렇죠 고등학교 넘어오면 중학생이로는 이해가 나겠다 초등학교 때라니 뒤에 또 뭐 있는데 왜 이렇게 미리 보면 안 돼요? 뜯어 뜯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사이코지만 나도 안 봐주세요 몰아봐야지 저는 몰아봐야죠 무조건 우리가 몰아봐야죠 사이코지만 괜찮아 들어봐 형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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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